120만 명이 보셨습니다. 일단 한석규, 최민식의 브로맨스가. 존재감이 엄청난 이 두 배우가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으로 나옵니다. 최민식 씨가 장영실로 나오고요. 이 세종과 장영실이 실제로는 아주 가깝고 막역한 사이였다. 이 가정에서 출발하는 영화입니다. 세종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등용하는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관노 출신인 장영실한테 관직을 하사하고 과학을 연구하게 하는데 둘의 사이가 워낙 가깝고 노비 출신이 계속 승진을 하니까 이걸 시기한 대신들이 여길 방해를 하고요. 또 명나라가 조선의 과학기술 발달을 우려해서 사신을 보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놓습니다. 그 갈등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보질 못했는데 두 주연별가 정말 그렇게 연기를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워낙 과거에도 연기 잘한 작품들이 많지만 이번에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하들 앞에서 엄청나게 진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연기를 잘했고요. 보고 있으면 연기 때문에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참 잘했습니다. 이 두 배우 덕분에 영화의 품격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연기도 좋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장영실이라는 인물에 대한 다 알고 있지만 장영실의 대표적인 업적인 자격루 그리고 별을 관측하는 간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저도 국사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저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맥락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영화 속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고 또 이게 세종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서 좀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이긴 한데 넓게 보면 신분제를 뛰어넘거나 개혁을 추진하는 이야기이 있고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늘 써오던 흥행코드들이 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영화이면서 동시에 장르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백두산이 기대만큼은 아니어서 천문을 보고 싶은데 그래도 뭐 안 볼까 관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영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영화 초반 자막을 통해 말씀드리면 영감을 받아서 허구로 꾸며낸 영화인데요. 장영실에 대해서 저도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조금 더 찾아봤는데 사실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장영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영화관으로 가신다면 나중에는 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은경 씨 저도 어제 천문 봤는데 마음에 와 닿는 게 많더라고요. 주연배우들 여련 덕분에 더 몰입해서 봤습니다. 강인철님, 최민식, 한석희라면 믿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믿고 보는 연기였습니다. 강인철님, 최민식, 한석희라면 믿고 볼 수 있겠네요. OMS